세계 랭킹 1위, 여자 프로골퍼 고진영, 저도 교회단입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4개월 만에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탈환. 2021 시즌 기록 상금 195만 6415달러, 포인트 3400, 평균 타수 69, 드라이브 거리 257, 우승 경력 통산 21승, KLPGA 통산 10승, LPGA 통산 11승. 우승 상금 2019년 세계 1위, 2020년 세계 1위, 고진영 0.01점 차로 세계 1위 수성, 김효준은 9위로 상승. 니콘 풀샷 세계 1위 고진영과 전속모델 재계약. 도쿄올림픽 끝나고 다 바꿨다. 여왕 등극한 고진영의 비밀병기. 한국인 LPGA 200승, 고진영 개인 타이틀 석권 노린다. 고진영, 박세리 박인비 넘어 3년 연속 LPGA 상금왕 도전. 고진영의 라이벌 미국의 넬리 코르다. 고진영,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출생 1995년 7월 7일 26세, 서울특별시. 신체 168cm, 60kg, 피영. 팬클럽 이름은 고우코 클럽이며, 꽤나 많은 팬들이 필드에 방문하여 열들한 응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2의 아버지, 고도코 프로. 현 시점에서 국내 최고의 스윙 코치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고도코 프로에게 주니어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 매년 스윙을 교정하고 다듬어왔으며, 염원하던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뒤에 인터뷰에서 제2의 아버지라 칭하며 눈시회를 불켰는데요. 때마침 중계 해설을 하던 고도코 프로도 이에 대한 소외를 밝혀던 중에 울컥하며 방송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고프로는 1997년 미국에서 첫 레슨을 시작한 이래 2004년 귀국하여, 배상문, 이태희, 서희경, 홍란, 윤채영, 홍진주, 고진영 등 국내 최고의 프로 골포들을 지도해 왔으며, 현재 SBS 골프 해설 및 고도코 PGA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상욱 차예련 세계 랭킹 1위에게 골프 레슨 받는 클래스, 가문의 영광. 배우 차예련이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프로에게 골프 레슨을 받고 감격했는데요. 차예련은 11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프로님께 레슨을 받는 날이 오다니,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기쁘고 떨리고 행복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한 편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인 LPGA 200승, 세계 1위 탈환 고진영이 해냈다. 골프 여주의 귀환을 알린 완벽한 경기였는데요. 고진영이 10월 24일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통산 200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이번 주 세계 랭킹 1위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고진영은 이날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치며, 이미정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고진영에게 이번 대회는 시작 전부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줬는데요. 직전 경기까지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하며, 아니까 소렌스탄, 크리스찬, 유서윤과 타이를 기록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도 60대 타수를 이어가면 신기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 선수의 투어 통산 200승 주인공이 될 기회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부담감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으며, 대회 첫날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1언덕파 71타 54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8타를 줄이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올라섰고, 3라운드에서도 5타를 줄이며 안나린과 공동 2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선두 이미정에게 4타 뒤진 상태였지만, 그는 골프는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골프 키는 나야, 코 앞에서 달리는 고. LPJ 투어 한국 선수 통산 200승의 주인공이 된 고진영이, 개인 타이틀과 함께 한국 여자 골프 자존심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올 시즌 남은 대회는 단 2개뿐, 오는 11일부터 플로리다 주에서 연달아 열리는 펠리컨 위미스 챔피언십과 CME 그룹2 챔피언십 뿐인데요. 고진영이 LPJ 개인 타이틀을 가져올 수도, 또 한편으로는 빈손으로 시즌을 마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고진영의 라이벌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넬리 코르다 뿐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혈전인데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역대급 부진을 보였으며, 시즌 초반만 해도 박인비와 김효주가 1승씩 했을 뿐, 여자 골프 최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활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 코르다가 무섭게 추격했으며,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만 무려 3승을 쓸어 담았고,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얼었습니다. 상금, 올해의 선수상 등 각종 타이틀 부분에서도 손들어 올라섰고, 지난해 7월 29일부터 100주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던 고진영의 자리까지 빼앗으며, 코르다 세상이 온 듯 보였다. 하지만 반전 드라마가 탄생했는데요. 무서운 뒷심을 보인 고진영의 집중력 덕분입니다. 코르다가 도쿄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인 반면, 고진영은 모든 클럽을 새롭게 세팅하고 추격전을 펼쳤는데 무서울 정도입니다. 7월 첫째 주에 열린 볼론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에서, 시즌 첫 승을 기록한 고진영은 9월부터는 고진영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이후, 마음을 다잡고 출전한 첫 대회인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시즌 2승 고지에 오른 뒤, 아칸소 챔벼십 공동 6위, 쇼브라이트 LPGA 클래식 공동 2위에 오르며, 꾸준하게 물오른 샷감각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운더스 컵과 한국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최근 5개 대회에서 3승째입니다. 고진영의 무서운 뒤심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고진영은 여자골프 3개의 랭킹 1위 자리를 되찾고 말았습니다. 고진영은 10월 넷째 주 여자골프 3위 랭킹에서, 평점 9.36점을 기록해, 포로다를 0.02점 차로 되치고, 4개월 만에 1위를 되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째 1위인데요, 이뿐 아니라 고진영의 현재 상급 랭킹은 2위이며, 지난 시즌 마지막 4개의 대회만 출전하고도, 배서운 뒤심을 발휘하며, 상궁왕 이영패에 성공한 고진영은, 내친김에 한국선수 최초 LPGA 투어 상궁왕 3연패를 노립니다. 포로다가 197만 4,657달러, 고진영이 195만 6,415달러로, 단 1만 8,242달러 차이며, 남은 2개 대회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한 숫자인데요, 하반기에만 무려 4승을 쓸어 담은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 타이틀도 노립니다. 고진영은 현재 올해의 선수 부분에서 176점을 쌓아, 포로다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으며, 만약 고진영이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쥔다면, 2019년에 이어 2년만의 수상이자, 지난해 김세영 수상에 이어, 한국이 처음으로 이 부문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게 됩니다. 고진영과 포로다 간 맞대결은 개인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자존심도 걸려 있으며, 일단 한국여자골프는 올시즌 LPGA 투어에서 하나의 기록이 깨졌는데요, 연속 신인왕 배출입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김세영, 전인지, 박성현, 고진영, 이정은이 5년 연속 LPGA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신인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한국은 올해 역시 신인상을 기대했지만,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패티 타와 타나킷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어나가야 할 기록은 7년 연속 LPGA 투어 다승국가 기록인데요, 한국여자골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LPGA 무대에서 국가별 다승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18개 대회에서 7승을 수확하며, 6승을 거둔 미국을 제치고 6년 연속 다승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기적처럼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한 고진영님에게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크리스찬 TV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